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알고는 넘어가셔야 되는데 겁먹지는 마세요 미국 초등학생들은 초등학교 영어책 자기들 보면 국어책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등장해요 그 개념이 그리고 학년에 올라가면 조금 더 복잡하게 설명하는데 제가 미국 초등학생들이 이해하는 수준 정도는 교과서 내용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제가 미국 고등학교에서 잠시 근무했었다고 흑인들 많은 데서 장난이 무서워 농구하면서 썹둥 지나가요 저보고 뭐하는 사람이냐 처음 왔을 때 교사 배지 붙이고 있는데 진짜 무서웠어요 여하튼 부정관사에 됐을 때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부정관사 뭐야 어렵다 그쵸 어하고 언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한 개라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 사과 하나 있네 냉장고 딱 문 열여니까 핫도그가 하나 있는 거예요 어? 핫도그가 하나 있네 어때요? 이때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냉장고 문 열고 핫도그가 있어 반가워 먹고 싶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핫도그가 왜 반가울까요? 그쵸? 내가 배고파서 얘기도 있겠지만 내가 지금 알고 있던 핫도그입니까? 하면 열었는데 그냥 얻어 걸린 거예요 그쵸? 어? 핫도그 하나 있네? 이 하나 있네 라는 말은 얻어 걸린 거죠 나도 몰랐던 거예요 그쵸? 모르고 처음 보는 거랍니다 처음 보는 거에서 기본적으로 하나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두 번째 의미는 처음 본다는 의미를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번 정도 의미를 갖고 있으면 되고 여러 문장이 나올 때는 처음 보는 거의 의미도 갖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알겠어요? 냉장고 문 열고 어? 핫도그 하나 있네? 처음 봤던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말 그대로 하나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끝 너무 쉽죠? 못 믿겠죠? 사기꾼 같죠? 누가 얘라고 그러는 거야? 잘 봐요 A car 차 한 대라는 의미죠? A school 학교 한 개가 있어요 A book 책이 한 권 있죠? A desk 책상 하나 An apple 사과 하나가 있죠 그럼 우리가 2편 기억나요? There is 그래서 붙이면 되죠 There is a car 내가 아침에 집 문을 열고 나왔어요 집 문을 열고 문을 활짝 열고 밖에 나왔더니 차가 있는 거야 웬 멋있진 않네 차가 있어요 차가 누가 하시는지 말해 타고 있어 여자를 해봅시다 머리 이쁘게 머리 이쁘게 그려서 여자랍시다 차가 한 대 있어 나도 모르는 처음 보는 차야 어? There is a car 처음 본 거죠 오케이 이해돼요? 느낌도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가 있다는 의미랑 어? There is a car 차가 하나 있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부정이라는 의미는 그럼 아니야 아니야 빠꾸 이 나 아니라는 의미의 부정이 아닌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이때 부정이라는 거는 나도 처음 보는 거 그러니까 뭔가 정해진 내가 알던 그 차가 아니라 정해진 차가 아니라 정해지지 않은 어? 랜덤한 차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의미에서 말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 학교 책 책상 사과가 아니라 내가 처음 보는 뭔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나 언을 쓴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이게 방금 여러분들 문법책으로 한 두세 페이지에 해당하는 것들을 그냥 녹여서 맛있게 하신 거예요 내가 힘들었지 뭐 자 그러면 이게 어를 붙일 때가 있고 여자분이 지금 칠판 딱딱 여자분이 맞았어요 어를 붙이는 경우 언을 붙이는 경우인데 이거는 이제 발음 때문입니다 발음 자음이죠 자음 앞에는 어 어는 모음이잖아요 모음과 자음이 이렇게 만나면 환상적인 궁합이 이루어지죠 우리말에도 기역이 자음이 있고 아가 만나서 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가라는 거 발음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 대미 의미도 없을 뿐더러 발음도 좀 거시게 하죠 물론 이거 좋아하는 친구도 있어요 고고고고 자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모음과 자음이 만나는 게 제일 간편하기 때문에 a car 이렇게 된 겁니다 반면에 언을 붙이는 경우는요 모음으로 시작할 때 우리 a, a, o죠 apple 할 때 a h지만 조심하세요 흐로 발음된 게 아니라 이때는 발음상입니다 여러분들 알파벳은 무조 보지 마시고 요런 건 뭐 c가 그렇다고 아 나진 않잖아요 근데 h는 조심하세요 흐로 발음될 때도 있죠 하이킹 할 때처럼 흐로될 때도 있지만 이렇게 hour 따라해보세요 hour 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on hour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보세요 n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a hour 요런 식으로 발음이 되잖아요 an hour 발음하기 훨씬 편하기 때문에 모음 모음 연속으로 어려우니까 사이에 n을 써준 겁니다 그래서 모음 앞에는 on을 쓴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이게 오는지 원리부터 알아야죠 그 다음에 on egg 이렇게 되는 거죠 a egg 이렇게 하지 않는 않는 겁니다 a egg 연속으로 안 와요 모음 연속 두 개 안 옵니다 따라해보세요 on egg 계란 한 개죠 그 다음에 on orange 역시 오렌지 하나죠 그죠 어우러 시작했으니까 언 붙는 거예요 외울 게 없어요 여러분들 원리를 이해하고 몇 번만 복습하고 읽어보면 예외만 외우면 돼요 이걸 무조건 다 외워라 처음에 어쩔 수 없는 거야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하진 않아요 캐나다 사운드 그렇게 하진 않아요